태풍이 온다고 지금 비도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갖고 애기들 집을 만들어 줬어요 창고에 애기들 와야 될텐데 앙꼬야 저쪽에 창고에 저거 집 다 옮겨 놨어 집이랑 밥이랑 다 저 창고에 있어 지금 비 많이 와서 여기에다 안 할거야 너도 저기 가서 피해 있어 가자 가보자 가보자 저기 가보자 아휴 가자 가자 나 쭈르르라도 이렇게 다 알려줘야 돼 일로와봐 일로와봐 창고로 가야돼 빨리 일로와봐 가자 앙꼬 가자 창고로 가자 빨리 가자 안가? 가자 자기 몸에 비가 묻는게 싫대요 그러니까 빨리 저기 집 옮겨놓은 데로 가자니까 에잉? 안가 지금 거기 엉덩이에 비 담았네 귀여워 저기로 가자 저쪽에 집 옮겨놨어 빨리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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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라 빨리 조심스러워 귀여워 아휴 임신해갖고 태풍 오는데 어떡하려고 여기서 쉬어 일로와 여기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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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여기 맛있는 거 있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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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왔다 여기 다 여기 다 집 해놨어 밥 먹고 여기서 좀 놀다가 한 2박 3일 3박 4일은 여기 있어야 될 듯 어휴 그래도 밥도 또 먹네 그냥 밥 먹지 뭐 진짜